안녕하세요. 역시 안양 미드필더 맹성우입니다. 이번에 올림픽 최종 예선 잘 마무리하고 팀에 합류를 했고 아직 새로운 신인 선수들이나 신입 선수들이랑 아직 좀 어색하긴 한데 팀에 잘 적응하고 또 팀 색깔에 잘 맞춰서 훈련하고 또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 대회 기간 동안 많이 응원해주신 우리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리그 시작해서 FC 안양 응원 많이 해주시고 경기장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가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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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